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그칠 줄 모르는 막말 저질 정치에 온 국민이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며 노인을 비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와 같은 청년 비하 문구를 정당 현수막으로 내걸고 저질 막말 정치에 앞장섰습니다. 이뿐입니까?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 나와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천박한 말로 대한민국 여성 전부를 모욕했고 허영우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투표하느냐며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를 무시하는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습니다. 민주당이 중교계 원로라며 떠받드는 함세웅 신부는 추미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는 저질 발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막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들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하나만화한 처분을 내려서 국민들을 한 번 더 기만했습니다. 막말을 한 장본인에게 이런 솜빵망이 처분을 내렸으니 함께 박장대수하며 막말에 동주한 철험의 소속 의원들에게 구두경고 한 번 하지 않았으리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고인물, 썩은 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늘 국민, 여성, 약자, 인권을 입에 달고 정치를 하는 무리들이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노인을 폄훼하고 여성을 폄훼하고 청년들을 멸시하는가 하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능멸하며 선동하려 드는 저질 권력 추구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입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들의 막말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의 존재를 멸시하고 청년의 생각을 무시하고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말은 모두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섬기기는 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막말 정치 저질 정치가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평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막말 정치 저질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저질 정치를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정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저질 막말 정치를 영구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